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두고는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 때문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늘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세력, 추종세력들에게 속거나 불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비판이 우선일 테니까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경축사에서 비판하는 포인트는 어떤 거죠? 일단 오늘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관계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당장 나왔던 저 말씀부터 대통령께서 지금 상중이시기 때문에 개인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전에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께서 78주년 광복절 기념사로 경축사로 내놓은 메시지고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짚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방송에 들었습니다만 저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자를 하면서도 국회에 근무하면서도 경축사, 광복절 경축사에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분열적 용어가 많고 특별히 이렇게 메시지가 편을 가르는 듯한 국민들을 이런 메시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 경축사라는 게 일단 광복절 아닙니까? 그럼 광복절에 대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역대 대통령들이, 그건 보수 진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는 항시 광복절에서 메시지를 일본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나가자.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광복절이 뭡니까? 일제의 치하, 정말 그 참혹했던, 가혹했던 일제의 치하를 우리가 이겨내고 독립투쟁을 해서 광복을 쟁취한 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통합, 화합, 미래를 제시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반국가 세력이라 하면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과 지금의 집권 세력을 반대하는 측이 아니라고 강조하실지 모르겠는데 불과 한 달에 전에 대통령께서 자유총연맹에 가셨습니다. 가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인가요? 그걸 매일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때 모든 언론과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 해석을 했고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두 번이나 임명장을 받은 분이 그 대통령과 그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본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통령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광복절에서 저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논란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서 가뜩이나 정말 경제와 민생, 외교까지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사라고 불러질 정도로 수혜 참사의 여파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젠벌이 사태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광복절 기념사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말씀을 썼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반발할 거라는 걸 약간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쓰면서. 저는 어제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는데 대통령의 연설은 논리적으로 이런 전개예요. 그러니까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은 자유로의 커다란 여정이었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이제 사라졌는데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 엄존하고 있다.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민주, 진보, 인권을 그걸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전체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런 반국가 세력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과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만 맞서는 게 아니고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맞서야 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들이 왜 분열적인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민주당을 겨냥해서 할 얘기일 리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우리 공식적인 정당인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민노총의 어떤 간첩 세력들이 침투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구호나 슬로건을 북한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내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간첩이나 반, 쉽게 얘기하면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본 어떤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런 시기에 그 해방의 의미를 자유에 대한 여정이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서 그 자유에 대한 여정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 같은 것들을 밝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국가 세력이 민주당을 지체한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광복절 경축사에 대통령께서 어떤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역대 대통령 경축사라면 찾아보십시오. 다 거기에 보수 진보 대통령 할 거 없이 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대통령이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한 세력이 있으면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 수사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그 말씀을 하면서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언론이 우리 SBS를 포함한 모든 언론입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거다 사실상 하면서 비판들을 많이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한 분이 할 발언은 아니다 했는데 경축사에서마저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리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회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할 시기입니까? 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나 지금 다. 우리 대한민국이 월등하지요? 북한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말씀은 여전히 그걸 끌고 들어옵니다. 오죽하면 전직 대표까지도 그 인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지금이 70년대, 80년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시민단체나 우리 지금 학계들이 바로바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듯이 대통령이 과연 광복절 갖고 있는 인식과 역사의식, 지금의 형대사를 보는 시각이랄지.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2023년도 8.15 경축사에서 지금 반국가 세력 하면서 계속 논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는 결국 우리 야당이 비판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욱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좀 반발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뭐 그게 시민사회의 일반이라든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2018년 12월에 명동 한복판에서 영웅맞이 행사, 위인맞이 행사라는 게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 뭐 그런 얘기였죠?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인을 막기 위해서 행사를 열어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게 김, 뭐야. 김정은 위원장과 위인이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점점 소수가 돼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북한의 체제는 처참하게 망가진 체제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를 지지하는 듯한,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시면서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런 걸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들 그런 경각심을 지적한 것이고 그것을 인간의 자유라는 큰 틀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억압과 압재로부터 제국주의와 탄압으로부터 해방됐던 그 틀에 맞춰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로부터도 우리의 자유를 수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합뉴스 대표님.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과를 유장했다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세력이 그렇게 유장하고 지금 북한 당국이 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광화문에 지나가다가 만약에 김지영은 위임맞이, 제가 무슨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제가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또 저런 사람들이 있네. 웃고 넘어가죠. 태극기 부대 이른바 하시는 극우 주장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광화문 거리에서 문재인은 간첨이고 북한의 수계다, 처벌하자. 그거 우리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지나가다가 야, 우리 대한민국에 큰일 났다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다 있네. 그 얘기가 우리 국민 대다수 99.9%에 먹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게 현행법을 위반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전복한다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우리 사법기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사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게 어떻게 길거리에 있는 아주 국소수의 정말 무슨 진보라고 하기도 모한 그런 수십 명, 수명 이런 분들의 주장과 같습니까, 무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이나 시민단체나 학자들이나 교수님들 얘기를 제 얘기도 마찬가지고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나라 잘되고 우리나라 하합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통합하고 그러면 좀 새겨들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으면 수사하세요. 없는 것도 잘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하셔서 처벌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경축사는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경축사 다른 날도 아니고 8.16 광복절 경축사였죠. 그래서 과연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올까도 관심이었는데 윤 대통령 어제 경축사에서 일본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를 규정하면서 과거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일본과의 미래를 향한 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경축사였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상 미래를 향한 관계를 강조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과거서 언급이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는 판단을 저는 하지만 결국 그런 과거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과거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엄중한 인식, 확실하게 당연하게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국민께서 느끼는 감정과 결코 다를 수 없다. 어제 기념식장에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이 경축사가 낭독됐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과거를 조금 더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크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이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게 항상 3.1절 기념식 그리고 8.15 광복절 기념사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사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뜻으로 읽어야 할까요?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 그러니까 쇄국주의로 문을 닫고 있고 세계사의 흐름을 도회시하고 있다가 열강들에 의해서 짓이겨진 그런 과거의 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도 더 이상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에요. 평화 헌법이 도입돼서 일본은 군대도 없지 않습니까?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자력 방위할 수 있는 것만 있죠. 물론 그 규모가 일본의 경제력 규모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일 관계는 과거의 조선에 대한 혹은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는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파트너로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부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처 상황이라는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에 있는 7개의 후반 기지가 사실은 남침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가 마치 군사 협력을 강조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일본 자위대의 함정은 정권과 상관없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한국에 많이 들었다고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여러 차례 기왕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뭐가 군사 협력이라는 건지 지금 저희가 한미 군사 동맹은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까지 거기에 끼어들어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젠가는 또 만약에 상황이 더 나빠져서 북한이 더 도발을 해온다든가 남침해 징후가 더 뚜렷해진다든가 그러면 뭐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지금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서 일본과의 미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데 그게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좀 과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가 우리한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한테는 패전 기념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른바 파트너 국가다라고 일본을 언급했는데 일본의 우리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기시다 총리는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무를 복랍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담하죠, 한마디로. 대통령께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씀하실 때 일본의 총리는 전범, 1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 신사에 아베처럼, 아베 전 총리처럼 또 공무를 복랍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수십 명이 몰려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길인 거죠, 전범들을. 일본하고 잘 지내자는 대통령의 말씀에 우리 국민 대다수는 찬성할 겁니다. 일본은 우리와 설린 관계를 가져가야 되고 시장 경제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이웃과가 분명합니다. 같이 잘 지내야죠. 하지만 지금처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보실 때. 한국 대통령이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잘 지내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 정치인들과 집합을 하고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지방의회는 아예 식민 지배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 궁극주의가 아니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본이 지금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들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부정하고 강제징용 부정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굴욕적인 해법이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지난 3월에 가서 제3자 해결안을 냈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일본은 전범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말씀 중에 보편적 가치는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자유와 평화와 인권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일본군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 그 인권을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을 철저히 예전에 일제 치아 때 밟아 놓고 단 한 번에 제대로 사과했습니까? 평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군국주의 여전히 군사 강국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전 세계에 있는 자발적으로 설치된 소녀상도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각국에서 설치 못하게 심지어는 설치되어 있는 걸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그러면 이 말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수 정부죠. 보수 정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재임 기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가해자 일본, 피해자 대한민국. 이거는, 이 사실은 1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발 전임 보수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조라도 좀 따라가십시오. 왜 가야국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무조건 다 내놓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하고 우리 일본과 대등하게 지내면서 잘 지내야죠. 하지만 역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역사를 내놓고나서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슨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일본하고 못지지 않은 거냐, 왜 감정이냐, 제 말 중에 감정이 있었습니까? 팩트를 갖고 말씀드린 거니까 일본도 최소한, 저는 일본에도 정말 강력히 성통합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총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김종인 위원장님, 김종인 위원장님. 그러니까 과거를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누군가 먼저 거기서 화해 제스처를 내든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바보여서 그러거나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이익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일본을 방문한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도 그랬잖아요. 야, 이거 한국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런 사설도 나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이고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그런 공무를 압부하는 것들, 그런 걸로 아는 것들은 100% 일본 국내 정치용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한일 관계가 더 개선이 되고 그러면 아마 수그러들거나 다른 형태로 달라질 것이에요. 하지만 그전에 한일 관계가 극도로 나빴을 때 계속해오던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도 시간이 좀 지르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공무를 바친 것이 전범을 기려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전쟁을 하는 국가로 다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관습적이고 관례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해온 것인데 그것 역시 다른 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아픔들을 생각한다면 이것 좀 자제돼야 될 것이고 이것은 그 한일 관계라든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데에 따라서 변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밤 안에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